자, 우리 엄마. 내가 좀 전에 비나리가 너무 생각났거든. 심수봉 노래 안 와요? 여러 가지 들어서 생각 안 와요? 그 내용, 가사는 알죠?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 엄마 있잖아. 지금 이혼하신 아빠가 초혼이시죠? 그죠? 애들 아빠가. 근데 우리 엄마가 이 아픔이 다 안 가셨어, 지금. 그래서 이 언저리가 너무 아픈가 봐. 그죠? 좀 막막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 남편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믿음 같은 거. 이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살면서 부부가 안 싸울 수 없고 속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남편을 너무 믿었더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냐고 하면 믿음은 그냥 믿음인데 나한테 아픔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없이 시작을 했거든. 너무 힘든 고비를 너무 많이 그 수전을 너무 많이, 강산을 너무 많이 겪었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두 뇌 외가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어?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이렇게 집에서 노신 적 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적 있어? 거의 그냥 일하셨지. 그러니까 둘이 그런 읽어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의하에 지금 반으로 쪼개진 거잖아,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이혼을 하려 할 때부터 자신감이 좀 없었다. 응? 맞죠? 응?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던 것부터가 너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사랑이었을까? 자식을 낳았는데도 이게 사랑이었을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 있잖아. 내가 희생을 너무 많이 했어. 이 가정에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50대 초반이지만 내 몸은 육신이랑 호적상은 70대 초반이지만 내 지금 마음의 늙음이요. 70대가 넘어서버렸어. 그러니까 통달했다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배제한 가정을 배제한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억울한 거라 이제. 그리고 어찌됐든 건물같은 남편이여도 있었던 거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시대요. 지금. 그리움.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냐. 홀가분한 거는 있어요. 응? 지금 정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월 달인데. 응. 그러니까 홀가분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한쪽 가슴이요. 아직요. 우리 지금 여름이잖아. 아직 반팔을 입고 다니고 아직. 가을이 아직 안 됐단 말이야. 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가슴에 구멍이 몇 개가 뚫려버린 형국이다. 그래서 이 날씨는 더운데 나는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찬바람이 쑥쑥 들어가고요. 지금 내 마음의 소설가가 되고 어? 음. 작곡가가 돼 있는 느낌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새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 조금 되시나 봐요. 심적으로나. 근데 이 심적인 거를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흐를 거는 흐를 거. 어차피 본인네들이 100년 회로 할 인연이었으면 그렇잖아요. 인연이었으면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인연이 나타나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 마음이 조금 씻겨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내가 외로운 사주를 조금 가지고 태어나고 집에 있으면 돈이 안 되신대요. 나가셔야 돼. 근데 이건 또 뭐냐. 또 보니까 신의 신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당 사주를 좀 가지고 태어나셨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아 신기운이 조금 많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런 무관을 써도 될 만큼 끈기가 조금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좀 놓치고 갔어. 이걸 고생으로 때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고생. 내가 장고생을 하고 삶의 풍파로 이걸 막아갔대요. 이렇게 신기운 거를 다니시는 데 없으세요 혹시. 음 이런 신의 풍파를 갖다가 조금 넘기셨대. 근데 지금 몸도 조금 걱정되신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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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몸 있잖아요. 몸이 조금 걱정되신대. 응? 유방. 갑상선. 자궁 쪽. 그 다음에 허리가 되게 굉장히 안 좋으시대. 응?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지금 딸아이가요. 변화, 변동, 지금 아들내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성씨는 이신 거는 알고 몇 살, 몇 년생이세요? 99년생. 99년생. 아. 5, 6, 8, 1. 우리 아이도 지금 변동, 변화가 지금 많이 와버렸거든요. 응. 지금 직업 있어요. 둘째, 아들. 응. 변동,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 지금 두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지금 나누셨어요. 지금 하나가 두 살 차. 그래서 우리 아이랑 지금 그 아이랑 변동, 변화가 같이 오셨어, 엄마. 근데 이 두 아이는요. 조금 떨어져 지내야 돼. 응? 떨어져. 하나는 집 밖에, 하나는 집 안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 남매여도 약간 뭐라 그러지? 언밸런스. 둘이 잘 안 맞아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붙어있으면 싸움 만나. 그래서 또 일을 관여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각기야. 그리고 우리 지금 딸내미는요. 굉장히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는 아이야. 그리고 전문 직종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나, 막 이렇게 뭐 사회복지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 소리.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하다 못해야 돼.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아이. 그다음에 선생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사주. 그다음에 전문 직종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성취욕이 조금 있는 아이. 그다음에 아이 자체가 역마살이 조금 있어, 엄마. 그래서 좀 해발해야 돼. 아이 성향 자체가. 그냥 가만히 우직하게 있을 성향은 못 된다. 성향 자체가 활동량이 조금 많아야지 되는 아이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요. 딸내미는 그래도 지금 오래 지나고요. 작년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수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그래도 조금 좀 걱정이, 아직 엄마 걱정이 좀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스물아홉 가지 좀 보셔야 돼. 직업이 확고한 직업. 그런데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치우쳐요, 아이가. 그다음에 또 말도 언변도 좀 더 좋다 그래요, 아이가. 언변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말재간이 조금 있는 아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는 지금 아들내미는 우리 엄마랑도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지. 조금 더 나아. 집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식들을 내보내야지. 어때요? 우리 엄마 마음은 자꾸 싶거든, 애들은. 그런데 아이들을 내보내야지 아이들이 더 잘되는 엄마들 있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도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독립심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 첫째보다는요. 첫째는 엄마를 좀 많이 생각해요. 엄마 마음속으로 엄마의 애달픔, 고달픔, 삶을 좀 이해해가는 아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엄마랑 친구 같은 은혼공론을 할 수 있는 게 딸이고 아들이 오히려 엄마가 더 신경이 많이 쓸 거야. 그런데 우리 아이는 기술 쪽. 그런데 좀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회사를 얻고 기술 후에 또 소리 나는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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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소리 나는 직업. 아니면 샛소리를 다루는데 그런 데 취직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아이는. 가지고 태어나서 기술을 조금 먹고 살아 그랬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들내미 무슨 일 하셔, 지금? 지금 쿠팡 상담직원이었어요. 말재단이 좋다고. 컴퓨터 상담직원하고 그 외에 게임 부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런데 이걸 너무 염려는 하지 말래. 왜냐하면 놀거나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 아빠의 성향을 닮아서 아이가 둘 중에 하나는 부지런할 거 아니야. 그치? 아이가 부지런하대.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는 스타일 있잖아. 단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엄마가 염려스러운 거는. 직장에 안정된 직장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야. 그리고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어떻게 나랑 똑같아. 엄마 성격 다르고 아빠 성격 다르고 내 식구 살아봐서 알잖아. 아들 다 성향이 달라.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야 돼. 믿어주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시기. 그래서 지가 29살 그때부터 자기 마음의 신적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31아 정도 돼야지 안착이래요. 안착. 그러니까 너무 가슴 졸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냐. 아이들이라도 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게 좀 있거든. 다행히도 우리가 이 두 뇌가 이별이라는 걸 할 때도 우리 엄마가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아이들한테 미쳐지는 영향 때문에 참고 산 세월이 있잖아. 그 시기는 지났어. 엄마.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것 두 가지 있어요. 애아빠가 지금 한 건물 살아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살 수 살아가는 거 명? 네. 어느 정도 이 사람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 있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응 그래서 이 사람 살면 어느 정도 살까 내가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나가 살든지 엄마가 나가 살든지 응 그래서 지금. 감금해서 계속 살 수는 없어서. 응 나와야지 그럼 아빠가 지금 그 당장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응 이 시에 그다음 속 나이만 말이야 나이만. 오팔 년 개띠요. 올해 엄마 이 대주가 많이 안 좋아요 올해 그러니까 자기 명땜 하고 있는 거야 응 엄마 우리 지금 대주님이 상황적으로 근데 두 분이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진작 헤어지셨어야 되니까 다들 예전에 부터 봤을 때 다들 버린 사람마다 다 그랬어요. 응 진작 헤어지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이어온 거야 응. 그리고 이 남자도 젊었을 때 이혼 안 한다고 막 했어. 응. 그죠. 엄마가 이혼해달라 해도 이혼 안 해준다 했지. 어 고집 끄으려고 아빠니까 응. 제가 진짜 살면서 천번이 만번이 마음속 죽였거든요. 내가 그잖아 너 고생 많이 했다고 할머니가. 천번이 만번 죽였는데 마음속 죽였지만은. 많이 좀 칭찬해주고 좀 이것저것 해주고 했는데도. 걱정이여가지고 응. 애들을 자기 자식을 자식 취급보다는 그림자 취급도 해주고 하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찌되면 요철 채가지고 애가 나가 빚진 걸 내가 들어갚아주고 그 집 나머지 빚은 애 갖고. 근데요 신랑이요 명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다른 지병은 없어요. 엄마. 당뇨만. 다른 지병이니까 다른 지병은 없으시되. 당만 조금 있는데 당이 조금 많이 치솟는 당이고 마르는 당인가봐. 삐쩍삐쩍 말라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원래 조금 여자직성이야. 잘 삐져. 어? 잘 삐진다고. 속이 좁다고. 남자치고 무늬만 남자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젊은 날부터 잔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해. 약간 명령 쪽. 꼼짝마. 뭔 얘기인지. 오도 가도 못하게 해. 사람을.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내 돈이야. 이해하셨어? 네. 그 대주님은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돈 씀씀이가 그릇이 작아. 꼼생이 쫌생이야.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자식새끼들을 뭐를 하냐. 이 사람 자체가 외로울 거가 엄마도 외로울 거가 있고 이 사람도 외로울 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우리가 이 대주는 잠자리 있잖아요. 본인하고 안 된 지 오래되셨어. 네. 잠자리를 둘이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됐다고. 어? 일래요. 일래요. 그리고 그냥 원래도 잘 안 돼. 잘 안 돼. 응. 잘 안 돼. 젊었을 때부터. 네. 한 마흔 살 초반 좀 지나서 중반. 이때부터 안 되기 시작했어. 엄마. 그래서 사람 괴롭혀. 맞아 아니야. 병원 진집 갔어야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잠자리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 귀찮게 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지? 귀찮아. 잠자리도.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둘이 애증이다. 애증. 그러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 이혼 잘했어. 근데 내가 엄마한테 아까 그랬지. 53살까지 기다리라고. 운이 네가 터질라 하면 운이 53살까지 가야 된다. 그때도 딸내미랑 의논 공론해서 그때 집을 잠깐 나오시거나 움직이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아빠 욕심 엄청 많아요. 엄마. 응. 내가 아까 그랬지.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고. 근데 아직까지 또 엄마랑 이혼을 했어. 도장 찍었어도 마치 자기 마누라처럼 생각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 어.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생각을. 응?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미 끝나셨으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엄마 앉자마자 나 오늘 왜 이렇게 비나리 노래가 생각이 나지? 하는 한참 그 노래 가사를 내가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나는 할 수 있다. 내 인생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질 하지 말라는 얘기야.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내 사진은 타고났으니까. 이만큼 50년을 그렇게 살아버렸고 30년 세월을 그 사람하고 보내버렸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근데 지금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 네. 본인이? 네. 만나. 만나고 있긴 했는데. 좀 이 사람이 털터리해요. 털터리?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 어떠는지. 그냥 만나요. 엄마 가볍게. 가볍게? 네. 뭐 이제 와서 재혼할 거야? 아니잖아. 지금 엄마한테 지금 재혼이 문제가 아니야. 당연하지. 지금 외로운 마음에. 허전한 마음에. 먼 마음에. 그 남편한테. 첫 번째 남편한테. 전 남편한테. 적이 못해서 그냥 그런 마음에 지금 좀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100% 실패할 확률. 왜? 우리가 막 이러잖아. 환승연애가 제일 들어온 거다. 이러잖아. 그러듯이 환승 재혼도 그리 좋은 건 아니야. 나한테 시간을 좀 주고 내 조상님들한테도 좀 시간을 주란 얘기야. 이해하셨지? 2년, 3, 내가 그랬지. 53살 되면 내 운이 바뀌는 시기가 있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좀 참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거기서 막 다 나왔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연애만 하세요이? 네. 즐겁게. 그냥 기분 전환 하시고. 그 사람한테도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그냥 엄마 즐긴다 생각하고.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순진한 여자들인 거 같아. 어? 전 연애를 못해. 어. 그러니까 순진한 여자들이라고. 아니. 그냥 그냥 멋들어지게 연애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여자들. 순정적인 여자들은 뭐하니? 결혼을 꿈 꺼불어. 어? 내 거 만들어야 돼. 어? 이해했지? 근데 그게 때로는 나한테 독이 돼.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어? 나한테 독이 되는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냥 쿨하게 연애해. 연애하다가 편하게 만나다가. 정말 이 사람 어깨에. 본인 어깨에. 지어진 짐 같은 게. 그 사람이 덜어주고 싶을 때. 덜어주고 싶다고 할 때. 에? 본인도 그 사람 어깨에 놓인 짐이. 에? 내가 조금 같이 나눠주고 싶을 때. 그래야지 내가 후회가 없어. 엄마. 근데. 그냥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나서 재혼을 하면. 분명히. 어때? 실패할 확률 있다 없다. 있다. 이해했지? 그 질문은 접어둬. 접어두고 지금 햇빛에 문 열어놔 통풍 잘 됐네. 물기 지금 바짝 마르고 있어. 에? 올해 지금 다 갔어 엄마. 내년만 버티면 돼.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에? 그 다음에 몸 건강 좀 잘 챙기시래. 우리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는 건 나는 찬성. 응. 엄마의 활력소를 위해서. 이해했지? 지난 아픔을 잊으라고 남자친구를 만나라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만나라는 얘기야. 아픔을 잊으려고만. 사람으로 아픔을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다른 유형으로 와버려. 그 인연은 언젠가는 끝나. 냉정해지자고. 이해가 똥차였는데. 뒤에 오는 차도 똥차가 또 더 큰 똥차가 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해하셨지 엄마? 그래서 편하게. 이 사람은 어떤가요? 그거 물어보기에는 너무 빨라. 아직 다 몰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마음이 많이 갔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반발. 반발.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아직. 그죠? 발을 담굴까 말까. 발 한쪽 넣어놓고. 담굴까 말까. 담굴까 말까. 그건 있어요. 딱 이 단계야. 사람은 좀 착실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과거도 좀 궁금하고.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를 진짜로 마음으로 확 다 모든 걸 다 안아줄 건지. 내 아픔을. 내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잖아. 시기삼조다가. 어?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저울질하지 말아라. 응? 응? 그 계산하고 가다가 사랑도 깨진 나. 사랑을 하려면 그냥 사랑만 해. 지금은. 응?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사람도 나한테 깊어졌을 때. 그치? 깊어지고. 우리 너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합쳤을 때. 응? 네 아픔이. 진짜 그 흥룡강만큼. 흥룡강만큼 완전 가득 찼어도. 두만강처럼 찼어도. 어? 그거를 다. 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조금 깊어졌을 때. 응? 사랑이 깊어지면 배려도 깊어지잖아. 그치? 그 배려가 깊어졌을 때.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이해했지? 사랑을 하려고는 그냥 사랑만 해. 지금은. 응? 그 사람의 재력. 응?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까지. 지금 점칠 이후 뭐가 있나. 너한테. 어? 그 전 신랑보다는 훨씬 더. 너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가고. 그런 건 있어요. 그 관계. 어? 혹시 가정 있어요? 없어요. 총각에. 그니까. 그니까 그냥. 본인보다 좀 연하에요. 응. 한살 연하. 한살 연하면 괜찮고. 그냥 만나셔도 될 것 같은데. 엄마.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응? 엄마. 응? 엄마. 그 남자분들 많이 좋아는 하셔. 어? 좋아하는 하신다고. 본인. 응? 너무 염려하지는 마라. 근데 지금 살림을 합치거나. 응? 그러시면 안 돼. 좀 더 만나셔야 돼. 엄마. 응? 이해하셨지? 응? س huh? 근데 전łem Knowing. 응? 응? 응. 응?